1.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유해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 서체 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만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적하도다 집주인을 바할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듯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에도 따내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머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본문이 굉장히 길고요 목상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말씀 목상하실 때 한번 읽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잠깐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내용이 많으면 말씀 내용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 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남고요 말씀 읽고 빨리 자기 상황으로 들어가면 큐티가 늘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상황이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피곤했던 게 오늘도 피곤하고요 어제 빈 문제 있던 게 오늘도 빈 문제가 있거든요 어제 화났던 일은 오늘쯤이면 풀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화날 일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성품이 불완전한 것은 주님이 완성을 시켜주셔야지 내가 매일매일 다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말씀 앞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맞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카멜레온이 환경에 맞추듯이 우리가 말씀의 환경에 이렇게 맞춰질 때 우리는 말씀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덧입는 게 좋고요 문제는 그러기에는 오늘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도 핵심적인 말씀에 이렇게 자꾸 머물러 있으셔야지 약간 당혹스러운 것은 말씀을 늘 읽고 북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율법이 스미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깔은 물들여지지 않고 말씀을 내가 알고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묘한 자만심만이 있었다 그게 이제 당혹스러운 일들이죠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말씀에 스미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이 내 안에 머금고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 느낌과 묵상도 하고 깨달음과 결단도 하려면서 또 말씀을 오래 머무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느낌과 묵상이 많이 되면 좋고요 깨달음과 결단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내 방아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주님께 내 결단을 해야 되죠 말씀을 옷 입는 것이 아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정장 입는 정도는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티셔츠 하나 그 다음에 면바지 하나 그냥 걸치는 것하고는 다르죠 정장 입으려면 단추 다 껴야 하고요 또 맞춰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태도 좋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는 수요기도회 때 내일 제가 드리려고 아껴놓고 아마도 오늘은 전반부의 말씀을 집중해서 오늘 잠깐 또 함께 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패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로당하고 있습니다 두 세력에 의해서 침로당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식에 원하지 않는 그건 죄와 그리고 사단입니다 죄가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인격적인 방식이 그 반대급 부인 그 그림자를 역시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하심은 그 사랑없음의 그림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것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이 힘을 잃으면 빛이 힘을 잃으면 죄와 악은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인격적인 것처럼 죄도 인격적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힘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에 반대하는 그 다스림이 그 지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역을 확보하려고 침범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서 이걸 이원론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양자택일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원론적은 세계관을 나누는 것이고요 양자택일적인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긴박한 선택 앞에 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내몰려서 요즘 상황이 어려워 기도할 게 많아 그건 아니죠 기도할 것들이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각성의 눈을 뜨게 한 것 뿐이지 어려운 것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이요 이건 제가 레터릭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몸이 안 좋다 예, 그럴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거, 가족과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면요 기도 안 해요 경험에서 알잖아요, 뻔해요 돈 좀 대고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합니다 선심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심을 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걸 원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건 좋아요 늘 조금 어려운 건 늘 좋아요 우리는 그걸 별로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 우리가 붙어있으려면 붙어있으려면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한데도 자기를 깨트리며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동생일 거예요 친동생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편에 있어야 하고 그런 이들이 천국을 침로합니다 세례와 아니래로 천국은 침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엘리아가 천국을 침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지 않는 그가 천국을 침로하고 있어요 딸이 죽었는데 어떡하라고 그 중에 아마도 90%는 자기 잘못일 텐데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고만 있지 않고 주님에게 말씀하시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흐느껴 엎드리는 그가 천국을 침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야기밖에 할 것 없는 우리가 천국을 침로합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1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권한을 좋아하거나 권한을 만들어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전진하면 역풍을 맞고요 바람을 맞고 그리고 잊지 않은 힘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집으로 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충만 목사님 우리 앞집 사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자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오네 그랬더니 비 하나도 안 왔는데요 나 여기 애슈번인데 애슈번 사는 사람이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블록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셔서 그래서 저도 지금 창을 보는데 비가 안 오는데요 저는 비가 많이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차를 타고 가면요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느낍니다 조금 내려도 창에 빨리 부서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비 속도보다도 느리게 있으면 비가 안 오죠 이충만 목사님은 아마 망중하늘 즐기면서 비 속도보다 느리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의식이 비가 이렇게 비가 안 오네 달리지 않으면요 바람도 없고 그리고 고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 다니면 1초를 쪼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하루에 일어나서 시간 보내는 제가 세월이 이렇게 흐른 줄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세상 친구 제가 세상에 있어서 세상 친구가 아니라 교회도 아니지만 목회자 아닌 친구들 보니까 커진다 은퇴했어요 연금생활자이거나 이제 뭐 교수들 만 65세잖아요 만 65세니까 아직도 연명하고 있고 그 외에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이 커진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런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닌데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이 그리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 칼린다에 보면 하루에 한 7, 8가지가 쭉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요 카톡 읽어볼 시간 언뜻하면 못 읽고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소리가 잘 들리고요 세상이 영적 싸움인 것도 느껴지고 느껴지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달리고 있고 진보하고 있고 또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 영예의 지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에 사니까 오히려 한가할 수도 있어요 가끔 한국 드라마나 보면서 그냥 우리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연명하듯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크기 마련이고 삶의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노후 문제는 준비 안 돼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냥 평화롭고 당연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디아스포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갇혀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모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서부아프리카 선교 대회 저희 교회에서 하고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하지만 40여분 선교사님 들어오시고요 그때 이제 몇 분 초대한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또 선교회 진심인 목사님 한번 초대했더니 오시겠다고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만 불 정도 후원할게요 그러면서 오시겠다고 그랬고요 홍콩에 있는 저에게 몇 번 오시고요 저하고는 뭐 거진 절친 수준입니다만 고신측 목사님이죠 조윤태 목사님 오시는데 홍콩 엘림교회 그 교회는 지금까지 거의 한 20여 년 정말 한 주도 안 빼고 토요일마다 한 시간 반 정도 등산해서 전교인이 그 산에 올라가서 구룡반도 다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홍콩에서 제일 높은 산 홍콩이 섬으로 돼 있잖아요 섬도 있고 육지 쪽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육지 쪽에 제일 높은 산 올라가서 열방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교인이 그 기도 섹터를 다 정해가지고 왜 정상이 올라가면 있잖아요 일로 가면 로마 몇 킬로 일로 가면 모스크바 몇 킬로 뭐 이렇게 뭐 써있는데 있잖아요 그죠? 할 일도 없어요 그렇게 써놓고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는 또 잠이 없어졌는지 새벽 3시에 기도한다고 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죽으려는 거죠 그런데 새벽 3시에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들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 이름 적어둘래요 그래서 기도할 게 그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또 가족들 자녀들 이름 쭉 다 썼어요 안녕 그건 저는 닮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주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올라가요 어두울 때 한 시간 반 정도 산을 올라가가지고 교인들이 애들도 올라가고 애기들도 올라가고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현실성이 좀 없어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근 20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에 우리 교회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제 가격을 비용을 얘기하니까 아 홍콩에서는 그러면 그 돈으로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사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홍콩은 그렇게 비싸요 땅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오고 가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잡다한 일들 또 불편한 일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선교 프로젝트를 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고 가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추방당한 분도 많고 또 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안 정해진 분들도 있고 1년이면 300 성교사들을 섬긴대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몇백 명 되잖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그들도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이잖아요 어렵고 홍콩이 상황이 계속 변하고 어려워지면서 또 요즘은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고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변신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재정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늘 그런 상황이 늘 반복되죠 그런데도 씩씩합니다 섬기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대아스포라가 사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 담고 싶습니다 단장하게 깨어서 늘 신세타령하고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들고 그런 얘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 나라를 침루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은 되는데 주님은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이들이 새 그물을 가지고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산 아래 지하실에다가 파지 않고 산 위에 동네로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을 밝히고 자기의 좌표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뱀같이 제의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주님께서는 제시하십니다 가서 죽으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나운 이리에게 둘러싸인 겁 없는 겁을 상실한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략도 없이 무차별 나가서 희생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귀의 임재로 괴로움 당하고 유혹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죄와 죽음의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양쪽 면에서 조여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재판 자리에 끌려갈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 말고 주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규기울이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부탁하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이번에 이웃초청 초대자가 105명으로 지금 늘어났고요 또 오기로 확답했다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추수의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가운데서 갈망하고 갈급하고 마음에 열려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또 세례교육을 시작했는데 나눔을 받는데 이번에 세례교육 받으시는 형제가 복음에 대해서 3주 나누거든요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정말 길게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과 다 한번 제가 나누고 싶어요 너무나 그 복음의 핵심 중에 은혜의 핵심에 대해서 물론 제가 얘기하지만 그렇게 액기스처럼 다 받아들여서 적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이렇게 쭉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을 주시고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십니다 그러니 주저함 없이 입을 열면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는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막연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좀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요? 10년 정도 얼마나요? 그리고 또 10년이요 그리고 흰머리가 내리고 나이 들고 또 몸 아픈 거 걱정하면서 운동 좀 해야지 앞으로는 뭐 먹고 살지 그 생각하면서 늙어 갔을 거예요 다르지 않죠? 어디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봐면요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 네팔에 가면 네팔 사람들 또 가면 고만고만한 환경에서 다 비슷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침에 가면 먹거리 쇼핑하고 빵 하나 사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감나물료 장사 미사로 그냥 그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흑암에 앉은 백성객이 어느 날 빛이 비추고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요 뭐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다르죠? 마치 풀이 이쪽으로 누웠느냐 저쪽으로 누웠느냐 하는 것처럼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요 천만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강권하고 소개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역풍을 맞습니다 바람을 맞고요 제발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말씀했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협박하고 이제 한 번만 그러면 공유에 넘겨서 니들 스승 예수를 로마에게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게 한 것처럼 우리는 경고로 그치지만 이제 너희들이 처벌을 받고 아마 처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때 그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그들의 터가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끔찍한 예언도 하시죠 21절 23절에 말씀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신문기사에 이런 이야기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이 어른에게 인사만 안 해도 삼강오륜이 묽은아무를 섰다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요즘은 삼강오륜 그런 것은 설 자리도 없습니다 정말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교육열로 온 나라가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런 그 교육열의 끝에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교육이 우리나라를 K자가 붙은 선진국으로 발전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을 다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예민하고 병리적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자녀들의 세대 또 그러한 사회 문제 가운데 저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국 PCA 미국 제일 큰 교단 물론 남침례교단 그리고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연합이 동성에 찬성하게 되면서 동성교론을 찬성하게 되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다 거기서 쫓겨나가거나 아니면은 탈퇴하거나 그리고 건물들을 뺏기거나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 신사참배 앞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분열되는 것처럼 이제 동성애라는 그 정신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열되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최후의 심판의 예행연습과 같습니다 뭐 주님이 그냥 떨러란스를 가지고 인내하고 그 사람들도 긍위력이라고 한 것 아닐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 앞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장을 가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러지가 않습니다 논쟁적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고 교리적으로 어떤 강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가고 순방향을 향해 가고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풍을 일으키고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는 어둠이 빛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의 어둠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규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마음교의 25주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세상은 왜 그걸 그렇게 하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힘에 부치거나 우리의 영향에 부치는 일들도 있지만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죠 굳이 무리하는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고 그리고 그 혜택을 입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을 올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달려야 하고 주님 나라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직장일 나의 결정 이런 저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반드시 그 한자락의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주세요 나이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접속하시고 나를 통해서 케이블로 사용하셔서 나는 내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내고 전송받고 달리게 하는 일에 나를 쓰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대전에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를 잠깐 이용하시는 거예요 회선을 이용하는 거죠 회선을 회선을 이용하고 내가 깨어있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내 눈물을 사용하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한 거를 대접한 거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에이 그거 뭐 상 안 주셔도 돼요 주님 마음이죠 아니요 상 준다니까요 우리가 예뻐서 상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요 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듯이 주님의 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 DNA가 다 포함되어 있듯이 그래서 주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듯이 코엔자인, 큐텐이 함유되어 있듯이 함유되어 있어요 복음 DNA가 함유되어 있어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를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잠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무슨 미가, 나홈 묵상하는데도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 가운데 복음의 DNA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대적자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차 대전 때 온 유럽이 다 폭격을 당했습니다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로 가서 숨었지만 물론 오늘날의 살상무기들처럼 지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가서 파괴시키는 그리고 또 사람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상무기는 그때는 없었지만 또 그만큼 피하기도 어려웠고 사람과 또 시설을 구별할 만한 그런 지능적인 설계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말씀을 목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쟁 범죄자이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개신교 캐톨릭 인구 통계가 기독교인이 90%였습니다 90% 그들이 얼마나 갈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계운동이 또 일어나게 하셨고 독일이 난민 천국이 되었던 것 망명자들의 천국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회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좋은 점도 많죠 미술학도였고 감성도 의미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스타일도 있어 콧수염도 멋지게 그러나 그를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붙였던 별명은 태피쉬 프레서 카페트를 씹어먹는 자 그런데 카페트를 정말로 씹었답니다 열받으면 그 자리에서 발작하고 집어던지고 때려부수고 뒹굴면서 카페트를 집어가지고 입에다 놓고 씹었대요 그래서 생긴 별명이 태피쉬 프레서 놀랍지 않습니까? 거품을 물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특사들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광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끔찍한 강제수용소들을 운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뭐 야사예요 확인되지 않은 건데 그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독교를 근절하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인품됨으로 볼 때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명분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폭압적인 군주들에게 항상 좋은 빌미였습니다 뭔가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착하잖아요 착하잖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패스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기독교를 근절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확인될 수는 없지만 정말 귀신들린 지도자들이죠 마귀의 세력이 그들을 얼마나 이용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 오늘날은 뱀처럼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러나 간악한 마귀가 뱀처럼 역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체코의 전교격자 얀 후스는 주님 앞에서 허용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피로 봉인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마틴 루터는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는 순간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그렇게 도적같이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느냐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나 쉽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제자 속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달리게 하시고 너희들이 바람을 맞으리라 충만 목사님 집에는 비가 안 오지만 저에게는 비가 오듯이 우리 크리스도인에게 비가 좀 내리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천국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 주님께서 많은 목록을 읽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삶 속에 삐지고 나빴던 점들 말고요 그건 조금 차감하고 점수 좀 깎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들을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너와 함께이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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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